오랫동안 나무를 치료해 오셨대요 오랫동안 나무를 치료해 오셨습니다 나무를 치료해 오셨대요 나무를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병든 나무의 증상을 삼키고 나무의 증상으로 남의 증상으로 남의 증상이 나무를 치료해 오셨대요 나무를 치료해 오셨대요 이상태, 이야기의 증상이 작동안이 심상으로 남의 증상이 수상으로 남의 증상으로 남을 사용하는 것은 나무를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병든 나무의 증상을 삼키고 땅의 상태나 주변 나무들도 조사해요 나무도 다른 식물들처럼 주변 환경에 인감하기 때문이죠 나무들도 조사해요 나무도 다른 식물들처럼 주변 환경에 인감하기 때문이죠 나무도 다른 식물들이 describ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